돈 아끼는 건 최고의 전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아끼는 거는 좋은데 돈 아끼는 거를 위해 그 뒤에 다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영업하신 분들이 우리를 주로 많이 찾아오는데 그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결제를 시키고 계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결제를 시키고 계약을 시키려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가 결제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어때요 리드를 하고 그걸 카드 결제해야 서비스가 시작이 돼 카드 결제해서 서비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무료로 줬던 서비스로 인하든 뭐 어떻게 이 고객을 꼬시든 어쨌든 꼬셨어 그게 서비스 중단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서비스 시작이거든요 왜 결제 시켜야만이 그 다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튜브에서 알려진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제하고 나서 오히려 아 유튜브 무료보다 유료가 별로네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결제해 봤더니 오히려 더 마이너스네 그냥 유튜브에서만 오히려 저렇게 편집을 다 해놓고 유튜브에서만 그냥 무료로 제공한 게 제일 좋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유튜브에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때요? 유도를 하고 마케팅하고 호킹하고 이렇게 끄집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건 그 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다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믿는 거를 주장하고 자기가 믿는 거를 믿고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걸 믿기 때문에 행동해요 자기도 그걸 믿는지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낀다고 하는 부분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끼는 것까지 좋아 계약하는 것까지 좋아 내가 이걸 경업사원하고 일반 사람 아끼는 사람들 그냥 비유해서 말하면 좀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끼는 사람이든 계약하는 사람이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하는 사람이든 매출을 올린 사람이든 아끼는 사람이든 그 다음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항상 다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을 위한 멘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을 위한 어떤 본질에서 나오는 그 이 사람에게 사실 신뢰라고 하는 건 다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결제가 되거나 아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왜 아낄까요 그 사람들이 다음을 생각해요 근데 다음을 전략적으로 다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끼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아끼는 이유는 전략과 옵션이 다양해서 아끼는 그런 전략으로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아 혹시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 혹시 뭐 이렇게 아끼다 보면 나중에 기회가 오면 부동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 살 수도 있고 뭔가 재택할 수도 있다 혹시 모르니 내가 앞으로 또 대학 가고 대학 뭐 이런 어떤 또 내 자녀들이 이제는 또 고등학교 속에 대학 가는데 뭐 필요한 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 부모가 아플 수 있으니까 어 좀 거기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아파트가 지금 월세가 뭐 80만 원짜리인데 좀 더 아파트가 한 뭐 150만 원짜리 아니면 전세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 각자 다음이라는 목표 때문에 아낀다라는 그 가운데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면 방향성이고 그게 하나의 전략이죠 왜 아끼는 게 그 사람들이 이 다음을 위해서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가족을 좀 더 잘 부양하게 혹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끼는 거에 있어서는 어때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유일한 전략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전략이 아끼는 전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끼는 전략이 부모 세대만 온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오고 10대 20대한테도 오고 아끼는 게 유일한 전략인 것처럼 마치 아끼지 않으면 내가 왠지 나쁜 사람 같고 아끼지 않으면 왠지 내 미래가 불안할 정도로 이제 이미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세팅이 됐는데 그 세팅을 누가 했냐 누가 의도적으로 하든 의도적이지 않든 세팅을 누가 한테 당했는지 보면 우리 부모 우리의 측근들 그리고 중산층들 그리고 뭔가 이 사회 이슈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아 그래 아껴야 되네 아 그래 그래 아 맞아 아 옆집 그 사람은 뭐 부도가 났다는데 아 아꼈던 돈들이 있었으면 뭐 뭐 저렇게는 안 됐을 텐데 아 아 저렇게 창피하게 저렇게 저런 차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지 어 어 뭐 이러면서 아끼는 거에 대해서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일한 전략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럴수록 그럴수록 아끼는 게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그럴수록 좀 더 나은 전략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은 방향성 있지 않을까 아끼지 않고도 심지어 아끼는 돈이 뭐 겨우 한 달에 쳐봤자 50만원 밖에 안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껴봤자 뭐 100만원 밖에 적금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돈을 아껴서 1년을 모으면 1억 2천이라는 돈이 더 중요해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끼는 게 유일한 전략은 아니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만약 좀 더 기술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좀 더 기술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그 아꼈던 돈을 오히려 기술하고 바꾸려고 관계심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워크샵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이런 어떤 이런 한국에 이런 소스가 없으면 외국에 자꾸 가서 뭔가 이런 걸 배워 온다거나 요즘엔 또 직접 외국에 갈 필요도 없어 나도 미국 가서 배운 게 아니거든 미국의 그 인터넷으로 줌으로 연결된 거 인터넷으로 연결된 걸로 다 이런 정보를 얻어 캘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번역도 잘 돼 있어 그러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자원은 있어 근데 그런 자원에 내가 심지어 내가 아꼈던 돈을 그런 자원하고 바꾸려고 생각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꼈던 돈하고 부동산하고 자꾸 바꾸고 이 가운데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꼈던 돈이 개요 10년 아껴서 1억 2천인데 그걸 부동산으로 바꾼다 그걸 바꾼다고 내 인생이 더 나아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한계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끼는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 기술적인 것들을 바꿔서 내가 1시간에 원래는 3천원 짜리였어 근데 1시간에 3만원 30만원 짜리로도 만들 수 있거든 내가 왜 우리 자본주에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레버리지라고 하는 소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전략을 이해하게 되고 레버리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인 어떤 경험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하면 아니 AI도 학습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끼는 게 우리 학습하는 게 아니라면 아끼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전략이에요 알고 있는 전략에서 모르는 전략으로 더 많이 배우려면 모르는 걸 어때요 내가 돈 주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그렇게 바꿔야 돼요 돈을 돈으로 바꾸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때요 그 돈을 아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 보험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가 또 보험을 따로 아끼기 위해서도 드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전략이 그것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약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감옥 국민연금회사에서 만든 감옥 정부에서 만든 감옥 감옥에 하나하나 내 돈이 다 분산으로 나가면 갇혀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껴서 열심히 살았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는 열심히 살았던 것 밖에 없어 근데 열심히 살았던 게 나중에는 어때요 파괴가 되면 그때 가장 현타가 올 거예요 열심히 살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는 거 예전에 사는 거 예전에 훨씬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지금 예전에 비하면 거의 50% 에너지를 안 써요 예전에는 지금의 거의 한 5배 10배 에너지 쓰면서 계속 이 머리가 계속 24시간 계속 돌았어요 지금은 뭐 그래도 외식도 자주 하고 지금은 뭐 뭐 가족들 모이면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것도 어때요 문화생활도 자주 해요 근데 예전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러면 제 목값이 더 좋았나 지금은 더 좋았나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왜 지금은 팀이라는 게 있고 지금은 이런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거 레버리지 쓸 수 있는 뭐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또 그걸 축적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이미 어때요 알려지면서 어때요 이 신뢰 기반에서 자꾸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적의 힘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뭐 브랜드라고 표현한 난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내 거를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스강은 콜드콜로 알려져 있고 아이스강은 유튜브로 알려져 있고 콜드콜 영업 DB 영업 뿐만 아니라 이제 콜드 그 유튜브 영업 이런 디지털 영업도 할 줄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소스가 어때요 만나서 어때요 이게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문의가 오고 수강생들 찾아오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나도 그런 레버리지 쓰고 싶어요 나도 그런 콜드콜로 번지를 키우고 싶고 콜드콜로 무한대인맥 키우고 싶고 콜드콜로 중산층 고객들이라든가 그런 콜드콜로 진짜 심지어 콜드콜로 배우자도 만나고 싶어요 심지어 이런 소통 기술을 얻으면 진짜 그렇잖아요 귀인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면에 이거 꺼내지 못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귀인을 만나지 못한 빈도수가 낮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끼는 게 유일한 전략이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똥꼬집이 어때요 계속 집중해서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저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과거에 나도 똥꼬집 피워서 문제가 됐고 내가 데미지가 될 뻔했던 어떤 부분들이 그게 내 패턴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사람 인간은 멍청해요 그럼 덜 멍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조금씩 오픈해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끼는 게 답이 아니다 그게 유일한 전략이 되면 안 된다 아끼기 위해 저는 지금 지금까지 계속 돈 벌었던 거를 끊임없이 재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에게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수강생들이 이미 더 멀리 찾아야 될 어떤 그런 자원을 내가 직접 대신 투자해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내가 그거를 씹어 먹어 가지고 다시 바꿔서 거기에 수강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강생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레버리지 쓴 거잖아요 아니 저처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처럼 영어를 완전 이렇게 내가 부자들의 영어를 이렇게 학습할 정도로 배우려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영어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썼으면 그 영어권에 있는 그 자원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프로세서랑 이런 것들을 배워 왔어 한국에 왔어 근데 그거를 또 적용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 뭐가 아니다 라는 걸 또 어때요 취득하고 내가 또 확신 있는 거는 끝까지 끌고 가는 어떤 또 운도 필요하고 어때요 힘도 필요해요 에너지도 필요해요 이런 것도 어때요 최소 걸리려면 또 최소 2년에서 네 한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2년에서 7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10년 플러스 17년 하면 17년이 걸려요 최대 그 17년이 걸릴 필요가 없이었대요 많은 수강생들 1년 미만의 뭐 그런 억대 연봉이나 이런 결과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라는 거에요 수강생들이 나를 레버리지 쓰는 거에요 내가 나의 멘토의 멘토를 30 몇 년 동안 그런 노하우들 그런 10조 자산가들을 레버리지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레버리지 쓰는 게 이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에요 네 그거는 많이 놓치고 사는 것들이 많은 거에요 그래서 아끼는 전략을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아끼는 걸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관계심에 투자해라 나 자신한테 투자해라 차라리 잃더라도 작게 잃어라 처음부터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거 쓸데없이 바꾸지 말 전략이 없으면 부동산도 들어가면 들어가는 쉬운 부동산 나올 때 힘들다 관리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경청을 안 해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때로는 막 병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멍청하도 말하고 싶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방송에서 또 너무 이게 세게 나가면 이게 바로 고독 취소될까봐 내가 말을 못하는 거에요 네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유일한 전략이면 안되고 아끼더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성 이게 아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모은다거나 뭔가 내가 관계심에 투자하기 위해 모은다거나 다음을 위한 아끼는 전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도